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측을 중심으로 북한이 최대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들어온 병력만 150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과 나토 측은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답했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러시아 군기지 내부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만 아니라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듯한 한글로 써진 문서까지 공개돼 실제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거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는데 신중론을 펴고 있던 나토와 EU 등 서방 세력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빙성을 더욱 얻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마르크 리터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습니다. 요약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건 맞지만 파병까지 하고 있는지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답하기는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15일 전화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보도들은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8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북한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6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언론의 파병설 보도에 대해 북한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며 역시나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으로만 답했죠. 정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19일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의 전략소통 및 정보보안센터에서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고 러시아 군복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 증거가 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프라부디는 해당 영상은 72시간 이내에 촬영되었고 러시아 극동의 연애주 세르게에프스키 훈련장에서 찍은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영상 중 일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영상 중간에 북한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북한 특유의 억양이 강한 한국말로 몰아모라 다그치는데요. 이 영상에 나온 동양인처럼 보이는 인원들이 모두 북한군인지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려고 이러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와 뭔가를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CNN도 스프라부디를 통해 입수했다며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위해 준비한 설문지를 공개했는데요. 한글로 써졌으면서도 러시아식이 아닌 러시아식이라 쓰고 조선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북한에서 만들었거나 북한에 맞춰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CNN은 이 설문지가 북한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인은 이 설문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북한 관련 소식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 역시 텔레그램의 칠러시아군 채널인 파라펙스에 러시아군 훈련장 중 한 곳에 있는 북한군인들이라며 병사들이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상 역시 앞서 스프라부디가 공개한 영상처럼 연해주 세르게에프스키 훈련소로 추정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영상에 나온 병사들의 군복에는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다고 해 영상이 정말로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찍힌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들이 공개되기 전에도 BBC를 통해 많은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도착했다. 북한 사람들이 우수리스크 인근 군기지에 있다. 하지만 3천 명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익명의 러시아 극동 군사 소식통의 주장이 보도되었기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은 날이 갈수록 설득력을 더욱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19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지셉은 국방장관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는 등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미국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건 정말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1만 2천 명의 병력을 북한이 파병한다면 전쟁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번 전쟁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관여하는 국제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EU 등 나토도 지금처럼 참전하지 않고 있기는 어렵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사실이라고 섣불리 답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 각국 정부 관료들도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에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은 천명되고 인력 다수는 전선 뒤에 있다고만 전하고 그들이 전투 병력인지 아니면 군수나 병참 등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신들이 직접 파병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려는 거죠. 만일 정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거나 파병하려고 한다 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어를 하는 수백 명의 러시아 수영자들을 군 부대에 편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북한군 병사가 3천 명이라 해도 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세이 주라블리오프 우크라이나 하원 국방위 제1부원장도 19일 그들은 우리 군보다 전투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신병 훈련을 거쳐야 전선에 나갈 수 있다. 도움은 환영하나 전선 상황의 결정적 영향은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파병이 전황을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분석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북한군이 들어오면 러시아에 새롭게 동원령을 발령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병력난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19일 북한군 파병은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이자 엄청난 확전 위험임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 역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 글로벌 분쟁은 상호연결돼 있다는 네목한 현실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에 따라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얻은 전쟁 관련 자료를 습득할 수 있어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러시아를 도와준 걸 명분으로 북한이 ICBM이나 핵 잠수함, 군사 정찰 위성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심화발전할 수 있고 파병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있으며 러시아산 무기체계 등을 통한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러시아의 다른 동맹국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 등을 통해 북한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면 억제력의 질은 외려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사실상 참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북한의 해구산 역할을 하거나 전략적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라며 북한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겨 이후 더욱 과감한 군사 행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로서 다행인 건 이번 북한군 파병이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걸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건데요. 대니얼 프리드 전 주폴란드 미국 대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그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과 다른 국가들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한반도와 역내 모두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군 파병 등으로 병력을 보충하게 될 러시아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나토, EU도 기존과 달리 전투 병력과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보아단 크로테비치 아조우 여단장은 SNS에 직접 한글로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 이는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다. 또한 핵버튼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한데요. 최근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에 잇따른 망발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